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몰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팬들 장난이고 제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에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하자 minutos 잠시하자 예전 잠시 용안 잠시 이상 잠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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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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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원래 안 돼 있는데 찢어졌어요. 친구들이 나도 찢자 찢자에게서 한번 찍어보낼건데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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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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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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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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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